잘 오는 재준받아요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조심! 조심! 너무 귀여워 여러분 진짜 미쳤어 너무 예쁜 하하하하 짠 하아 여기저기저 정말 이렇게 그래 여기저기저기저기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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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지금 진짜 이거 이거 진짜 화려해 아 춥네 아 뭐다 아 아 진짜? 안녕하세요 수연이 빵과 함께 아주 매일 되는 엔털이 옆으로 두근두근 두근두근 뭐야 오오오 와 진짜 멋있어 미쳤다 아아 헬로 대주 수고하아 와 정말 처음 온다 대주다 아아 아 너무 더 아우 좀 더 많이 저는 22년 만에 아하하하하 뭐야? 우루었뜨려야 이거 샤워도 제가 좋아하는 카멜색이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똥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무 도무 잊자고 저희가 예전에 Q&A 말했듯이 도무랑 한국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여기 제주도거든요. 아침 비행기 타가지고 뭐 그런가요? 아빠가 해물라면집 맛있는 곳이 있다는데 일단 가보는 중인데 제주도 와서 왜 라면을 먹지 조금 의심이 되긴 하네요? 아빠가 먹는 거 지금 역대 최고였다. 진짜 겁나 맛있어. 여러분 예쁘네. 붓기가 싹 빠져가지고 끝나버렸네. 날씨 좋아졌다. 맛있다.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고. 내 친구들 맨날 여기서 산 찍는데 나 못 찍었었다고. 따다다. 책을 가면 먹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 전환 대박이다. 우와 너무 좋다. 진짜. 근데 니 너무 투머치인데 지금? 참고로 이거 제 동생 거거든요. 토모가 겨울옷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다 온다. 아주 다른 느낌이군. 비밀도 내가.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맛있습니까?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진짜 젓가락으로 해야 돼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진짜 신선해 진짜 신선해 한 번 못 알아봐 엄마 먹고 오지 마세요 아직 난 죽이겠다 콩게는 진짜 뭐가 진짜 죄송합니다 난 거의가 제일 맛있었어 진짜 진짜 신의 전도 짜잔 강아지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 호모 좋아하는데 얘 좀 귀여운데 진짜 귀엽다 귀여워 맛있어 보여 인절미 개 이거 혹시 이거 우와 대박 아무도 없었어 너무 좋다 최고다 우와 피아노도 있어 엄마 우와 여기 진짜 멋있어요 우와 야 우리 어디까지? 우리 세상이야 거의 도구로 기타깠다 원래 기타깠다 호나 똑바랏따라 진짜 메이킹이 야와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배불러가지고 하나밖에 안 시켰어 음 음 진짜 너무 부어보여 우와 오 진짜 진하다 정말 맛있다 너무 예쁘다 아니 엄마 아빠 우리 바란색이 어울린다 과연 이거까지 어울릴지 엄마 아빠가 자꾸 실험해봐요 토모가 지금 바란색이 다 어울린다니까 이제 좀 떼어낼 색상 소리로 좀 아니 나 이거 별로다 아니야 얼굴이 조그마 우와 바닷바람 냄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우와 여기 진짜 예뻐 보여있는 거 온센 여러분 제주파대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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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바다 아프다 그래 진짜 추운데 아 기분이 좋네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진짜 조심 너무 기분 고마워 지금 바다에만 유인이샘을 fotos하고 진짜 나한테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급하게 여러분 아픈 아픈 네 아픈 네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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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찍을 거야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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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페로가 있는데 배페로가 아니라 젓가락 헨딩용 연주할 줄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저 이래 봬도 피아노 훈련 배우고 훈련 과외도 있거든요 근데 도레미바솔라시노가 아시래가 있는데 근데 한국 딱 칠 줄 알아요 유명하자 노래 도레미바솔라시노는 초등학생의 음악의 주교에서 칭찍해 나는 피아노에는 악기에는 소질이 하나도 없었다 도레미바솔라시노가 정말 멋있더라 현실 음악 1도 모름 빵공장 오 맛있겠다 아 근데 알코올이 미쳤다 미쳤다 이게 빵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보자 우리 뭐입니까? 아니야 제주도는 이시을 알아왔어 진짜 해주세요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이야 예쁜 모래다 나도 기념품 사야지 귀여워 와 미쳤다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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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우와 엄마 이거 봐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좋네 엄마라 토모라 엄마라 토모라 엄마라 토모용 우와 여기 더 크다 우와 예쁘다 오카산 이야기올까나 토모노 오카산 오쿠리나 우와 우와 귀여운거 있어 이게 더 귀엽다 엄마 이거 사라 여기 아보카 색깔 그니까 귀여워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 제주도가 가도 진짜 커 맞어 귀여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와 이거 완전 귀여워 우와 이거 완전 귀여워 우와 너무 예쁘다 나 이거 하나 살까? 거울 앞에 놔두는 용으로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엄마 냄새 되게 좋다 그치? 여기 아름다운 머리는 아주 우선 무섭게 promises 년의 중 여자는 걸 알아 넌 나의 세상 저기여 여자는 없어 하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 여자라 잘 잔다 귤 산다고 갔어요 어이구 어이구 귤 사왔네 아니 한라봉 없대? 안 나온대 지금 안 나온대? 어 완전 크다 나 이렇게 껍질 아까 잘래 근데 맛있네 귤 좀 맛있네 완전 셀린다 맛있어 제대로 차갔다 멋있다 그치? 너무 좋아 우와 벌써 좋아 미쳤다 와 진짜 좋아 두루루루루 두루루루 쩔지? 멋지지? 정말 이쁘다 그리고 자쿠지 짜잔 이렇게 거실이 거실 너무 예쁘다 그치? 우와 저기 저것도 보인다 짜자자자자자 여긴 또 메인 화장실입니다 우와 여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콜라스 우와 여러분 진짜 멋있죠? 대 2층으로 올라가면 숙소나 비행기나 둘 다 닥쳐가지고 예약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선택권이 그닥 많이 있진 않았답니다 짜잔 여기 침실이 하나 야 여기 테레비도 있어 이게 이게 코코카라 미래야 게시기 쓰게 예쁘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어? 노랄라가 나이스 심지어 어메이지 주말로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여기도 어쩌봐 여기 우와 화장실이 되게 많다 그치? 짜잔 투베드가 있고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날씨 진짜 좋아 날씨 진짜 좋아 그래 넌 여기서 사 그래 브란코야 자쿠지 대박이다 그쵸? 깨끗한건가? 석가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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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우정 왜 이러면 안 쓰려고 땡 완전 귀여운 거 많이 샀어요 맞아 아 이거는 이거는 사은품으로 근데 한 번 먹어볼까? 음! 맛있어? 이 귤을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어디가? 처음에 굿즈샵에서 이 셋을 사려고 했는데 이걸 발견해버려가지고 기돌이 귤이 있더라구요 여러분 엄마 너무 귀엽지? 이 기돌이 귤유인 이거는 엄마 열쇠고리 귀엽다고 엄마도 열쇠고리 하나 샀어요 짜잔 이거는 내꺼에요 귀여운게 아니고 예쁘다 나랑 터머랑 바뀐거 아니야 근데? 바껍겨봐 여동생 여동생 이게 짤덩이네 도모 아 니가 해야되겠다 우리 이렇게 안아 그러게 마음에 드는데? 짜잔 이 귤을 얼마나 맛있다 뭐 귤주조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귤 소주짠 손잡이가 달린 소주짠인데 귤이랑 한라봉이랑 돌하르방 무늬가 있는거 오늘 이걸로 한라산을 좀 마셔보려고 제주도 나라대완의 사케가 아닌 한라산의 귤소 귤 맥주 아니 귤 맥주 아니야 귤 맥주 아니야 이거는 하도 많이 사니까 이것저것 많이 주더라고 핸드크림 어? 어? 생각보다 좋은데? 상상이성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면서 동생은 옆에서 자요 오늘 선물이 안나 형 선물이 있는데 동생한테 아빠 선물도 있다고 진짜? 하나 둘 짠 아니 아빠랑 진짜 너무 똑같이 생긴거야 누워있는게 배 똑 뛰어나가지고 물 배가 나왔는데 잘 붙지 마 얼굴이 짜잔 엄마가 동백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의 지금 핸드폰 상태로는 이거를 끼울 수 없지만 새로 사가지고 끼어라 이거를 짜잔 제가 샀어요 이거 스틱 아 진짜 한국서돌리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제주도에 왔었기 때문에 짜잔 짜잔 방에 붙여넣는다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념인 그 기식을 보셨는데 가입했어요 가입했어요 그리고 카프리야 애오팝 키링 히라라바방 유빈짱 동생이랑 감사합니다 도이타시마스 친구와 ㅋㅋ 그리고 사은품으로 또 받은 당근 아 마지막으로 짜잔 이거는 이렇게 다는거 어머니께 어머니께서 이런거 좋아하세요 이거 진짜 좋아해 아 이게 제주도 노래구나. 몰랐어. 귀엽다 아빠. 이거는 동생 여자친구 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얘 진짜 너무 귀엽다. 귀엽다. 홍면로 뒤로 위에 있는. 혜진 양념을 사랑. 아면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모르는 노래. 왜 저래. 아빠 진짜 멈추다. 야 입으로 들리는 거지. 막 저 멈추. 김치. 너무 멈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뭘 아니야. 이거 뭐 한 말 준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저어 키즈츠 고토 꼬마 도. 유인아. 토모니. 토모니. 뭐야? 토모니. 유인이미. 여러분 있잖아요. 토모가 옛날부터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유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토모가. 한국에는 다 이름을 그렇게 불려야 되는 줄 알고. 지 이름을 아빠 토모니라고 부른다. 왜? 어띠루야? 아니거든. 내 이름은 받침가 아르까라. 이 오츠케떼. 네 형. 여기. 받침가 아르야. 토모니 아니야. 토모니 아니야. 너무 레몬아. 내가 왜 자꾸 얘의 지 이름을 토모니라고 하지않어? 생각했는데. 그.. 토로만나 아니게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토로만나 아니게도. 짜잔. 굴돈가요. 귤 모찌나. 네? 우리 찾으시네. 너. 우리가 찾았어. 고양이. 진짜 귀여워. 진짜 고양이. 진짜? 우리 미칸의 길이니까 미칸 흡입하는 거 같아. 내 encont 킹 바나 뭔가. 왜 똑같은 보드로 찍냐고. 야지. 그치. 하하하 씨를 이러봤어. 하하하 여기 귤 한 개 있어요. 떡 다 먹어야지. 이야. 대박. 토금취를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럼 토금취를 드셔봐서. 한번 드셔봐보세요. 한 점씩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 맛있어 진짜 맛있다 낯찌 낯찌 먹어볼래? 먹어볼라고? 너무 매워 진짜 매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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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같이 먹어 그냥 먹으면 너무 매우니까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우와 신기해 뭔가 무섭다 신기해? 너무 매워 둘 중에 뭐가 좋은 거야? 21도가 맛있네 대박이지 근데 이거 언제 밖에 나갔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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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틀 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 살 수 없었어 소주 안 먹지만 안 살 수 없었어 여기서 먹어야지 이걸로 먹어야지 이제 제주도 같지 클라스 나 처음 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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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먹어라 돔 멍게 그리고 얘는 빵 공장에서 산 거랑 귤이랑 원래 저희가 연돈이랑 비슷한 수제 돈까스를 사려고 했는데 그거가 문을 닫아가지고 조금 부실하긴 하지만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같은데 색깔이 색깔이 맛있네 맛있겠다 인다 뭘까 오우우우우우우우우웅 술 못 마시는 아para는 물타! 쏘버리 먹어볼게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참 더 맛있다 그게 장성가요? 너무 맛있어 맛있네 해가 맛있네 장토목! 너무 친하다가 왔다는데 왜 장토목 저것만 이렇게 쫙쫙 근데 여기 루돌프 있어! 엄마야 엄마야 진짜 귀여워 여러분! 해야반도 투로이가 드디어 제주도에서 개인적으로 해야반도 드디어 사우스 있었어요 응! 마음에 드는 씹고 왔어요 지금 저희 엄마, 오빠는 스파 받으러 갔어요 스파 마사지 엄청 맛있어 좋겠다 좋겠다 이거 좀 없네 어 맞네 짜잔 하나 밖에 여러분은 하나 밖에 남겼는데 그럴까요? 다음은 짜잔 와! 원프스가 더 깨다 다음은 짜잔 안녕 여러분 이거 아시죠? 구독자분들이셨다면 정말 모를 리가 없는 제가 영상이나 인스타에서 몇번이고 몇년가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 요 구달에 청귤 비타씨 잡티케어 세럼이거든요 비타씨 세럼이거든요 이거는 말하기도 입 아픈 여러분들께 지겹템일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들의 정말 진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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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청귤미깡 아 그렇구나 제주도이잖아 우리 마이마리 큐를 먹었잖아 제주도에서 이걸 입을 수 있는 간지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 미깡을 입을 수 있네 응, 사실 오늘은 제주도의 미깡이 많이 먹었다 진짜 몸에 비싸서 심고 있는 것 같아 9달만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저희가 있는 제주도에 무농약 청귤 추출물 70%와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된 포뮬러가 이 잡티를 케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요런 느낌 정말 구도 마침 청귤 세럼이 2022 올리브양 어워즈 에센스 세럼 부분에서 또 수상을 했다고 해요 무려 4년 연속 역시 마이 베스트 프렌즈 맞아 근데 토모가 또 저번에 뭐 일본에서도 그치? 뭔가 아 그렇네 뭔가 트위터에 뭔가 비싸서 비싸서 몇만만 더 좋은 것 같았다 그래서 토모가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다들 좋은 거는 아신다며 그렇게 제가 토모한테 말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리뉴얼이 된 뒤로 기존 대비 미백 성분이 두 배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잡티부터 피부톤까지 효과적으로 한 번에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요일은 아침과 밤과 밤과 밤을 사용하는 게 이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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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잡티때문에 쓰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거를 쓰는 시기랑 안 쓰는 시기랑 피부톤의 느낌 조금 더 환해지는 맞아요 저의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으로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었지만 톤업스러운 느낌 이 청귤라인에 짝꿍템 구달의 청귤비타시 잡티케어 크림인데요 올 초중순에 요거 받을 때 같이 보내주셨길래 그냥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오 제가 진짜 너무 요거 좋아해가지고 한 다섯 통은 그냥 비운 것 같거든요 아 우리 흰어 전부즈 같았단 소회바 얘도 물론 미국에 들고 가는 템인데 이 옷 세럼을 단독으로 발라줄 때 보다 그렇게 같이 발라주는 게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번에 스킨케어 했을 때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오늘을 위해서 약간 아껴뒀었는데 어제 진짜 딱 나끄났때 코레 아껴뒀어요 근데 이거 진짜 시너지 효과도 시너지 효과지만 저는 요 구달의 제형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세럼도 그렇고 크림도 그렇고 유분기는 없지만 촉촉하고 진짜 쫀득한 제가 정말 제일 부담없이 발라줄 수 있는 고런 수분크림 제형이거든요 특히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이 비타캡슐을 롤링하면 비타민과 수분이 팡팡 터지면서 피부에 저자극으로 촉촉하게 생기를 부여해 주더라구요 수비쓰보 수비쓰보 수비쓰 그러면 제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라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청귤라인은 12월 7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특급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또 세럼은 이렇게 세 개가 트리플 세트를 12월 한 달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도 12월 22일 맞아 그리고 세럼에 짝꿍템인 청귤 크림은 또 30%가 할인 우리도 일본 갈 때 짝꿍을 들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는 끝내봤구요 계속 쳐다본다고 왜 저러는데 진짜 유튜버 처음 봐? 같이 찍을까요? 다음 주? 우리 전 친구랑 같이 여행 간다고 이도? 저는 안 가요 여행 간다고? 혼자 심심하겠네 그니까 운동하고 놀자요 놀자고? 시네로? 시네로 옷 잘 봐? 고르는 거 제가 형한테 아 맞아맞아 저는 좋아요 좋다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또 동생이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대학교 대학교 휴학하고 지금 그냥 여행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혼자서 근데 이 동생이 천재라며 아 크레이지 정말 크레이지 아 진짜로 아무도 이해 못해요 저도 부모님도 동생 있는 선수 몰라요 지금 아 모른다고? 연락 안 왔어서 어쨌든 갑시다 근데 우리 수요일부터 운동 잘하죠? 수요일부터 좋아요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공휴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상상 통화 동생머리해지는데요 잘 부탁했는데 진짜 오늘 겁나 화려해서 너무 튀어 진짜 미용사 같다고 지금 진짜 미용사 같다고 지금 가르크 그 자본의 스타일이 화내지마스요 손 린더 스토스파트 끓이기만 해요 진짜 미용사 같지 누나의 형이 빌리잖아 눈도 장애 좀 야 니가 눈도 장애 좀 해줘 할 수 있어? 응? 아아아 너의 힘이 들어가라 하하하하 짚고도 못하는데 또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웃겨 거기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아 야 누구보다 비싸다 하하하하 옷입니다 엄마 가방을 훔쳐 꼈어요 그리고 여기 머리띠도 머리띠도 이런 거 하나 껴봤어요 아주 약간 투머치한가? 예뻐 일할 때랑 너무 다른 스타일인데 아니 토모가 어제 옷을 오늘 입었어야 됐다 그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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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오늘 약간 머리 포인트 줬다고요 저는 머리 태양이 저거 포인트 많이 많이 있어요 토모는 요거다 토모야 이게 돌하르방이야 어제 만났어 어제 만났어요? 여기 많아요 저희는 갈치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안녕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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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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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우와 진짜 대박 숟가락으로 떠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없어 응 내가 다 말라 그랬잖아 이제 눈이 있어 응 그럼 막 나한테 안 드실 때 야 이거 또 안 먹는다 맛 진짜 부드러워 맛없는데 뭐야 맛 궁금해 네 예쁠 것 같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통고가 좋아하겠다 통고가 좋아하겠다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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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맛있어? 아빠가 삼십만고 아 아 잠이 있겠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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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날씨 너무 좋죠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카메라에 가면 놈을 기효소 저는 놈의 행보가 있는데 오, 진짜 오긴 띠 띠 띠 너, 차에 타면 차에 타면 우와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금오름에 오르고 있어요 진짜 개 웃겨 야 덩치에 네가 더 크면서 터만 안 힘들어? 아, 넌, 아, 넌 얼마나 운응하고 좋네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저기 올라가서 죽을 뻔했는데 와우 예쁘지? 우와 멋있어 그치? 갈 데가 진짜 예뻐 원래 여기 말도 있고 그런데 우와 예쁘다 우와 진짜 예뻐 그치? 아 진짜 옆에 마세요 옆에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폰 보다 카메라가 예쁘게 나오는데 오 카메라가 훨씬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카메라 핸드폰에 색감이 좋아해요 저도 완전 오늘 나 결혼식 가야 될 것 같은데 야마니가 오르 야마니가 오르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좋아해요 일단 안 추워서 너무 좋아 맞아요. 절대 새벽에 안 추워 제가 도모한테 엄청 겁쩍거든요 제주도 진짜 추워 없었었었 하하 하하 이거 뭘로 오제? 중국이다 천국의 계단 진짜 멋있어 그치 여러분 우와 미쳤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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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이 좋다 진짜 사이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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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부모가 달달한 디저트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어서 오제 먹어서 비자치 좀 사가지고 드세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게 비싼 요거랑 롤케이크 하나 있거든요 하하 하하 맛있어? 한국의 녹차야 녹차 만족 맛있어? 많이 나네 맛있지? 맛있네 혼자 없어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하하하 혼자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생이야? 매생이야? 매생인데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니깐 음 진짜 맛있다 김같이 음 음 음 씨 음 음 음 음 음 짜자잔 이것저것 사왔어요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하지? 근데 고로케처럼 됐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지금 저거 아이스크림이네 그리고 얘는 도모가 좋아하는 밤구엠 어 안에 들어있구나 음 음 엄마 진짜 맛있어 네 맛있네 오 맛있다? 응 맛있지? 근데 처음 먹으면 되게 맛있다 여보 주기 달아 맛있어? 다르다 다른데 하하하하 그래도 거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신기하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맛있는데? 응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진심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먹어 이거 완전 내 딸린데? 이거 맛있어? 응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안달고 다 맛있어 야 이게 도모가 이게 나 같지 않아 아 도모 얘기해 아니 도모 이유 에? 여러분 연동서전 할거에요 제 동생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야 야 귤모 야 귤모 야 귤모 야 귤모 야 귤모 신이소 귤모 오해 죽을 거 같네 응? 응? 잠어? 응 진짜 이거 세상이 제일 귀여워 저기가 오래가 경기였잖아 키가 오래가 경기였잖아 키가 오래가 경기였잖아 자쿠지 야매를? 네? 자쿠지 야매를? 야 우리 히또리다 맛있어? 도모 되게 빵빠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너무 많이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진짜 광기다 광기 난 절대 못 탐 왜 하고 싶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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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개웃겨 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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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뭐야 아니 왜 어두운 아나 후리스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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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하하 미ieur なた의 여자친구를 생각해봐 위리 나 원래 스칭 스칭만 하다가? 너무 떠 하는 최소화 이렇게 많이 꾸는거 맞아? 네 내 그 다음에 이 관프를 franch의 진정 약간~! 반성 forme 하하 그 다음에 저는 비타시쌤이라고 합니다 비타시? 네 비타민이 많이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 젤도 귤 젤도 귤로 만들었다고? 맞아 젤도 청귤 추출물 좀 울지 왜? 왜? 이제 뭐예요? 네 아까처럼 아니야? 아냐 아까는 샘플이고 이건 세럼이라고 중요한 건 제대로 바른거야 제대로 안 바르고 있어? 이 시장은 피부 통합 수박카스 수박카스 왜 저래? 엠스 있어요? 불 냄새가 나왔네 비타민 냄새 엠스 좋다 다음은 같이 스킨케어 10분 사러 갈까요? 아 너무? 야 이 녀석은 스킨이만 없어져요 스킨이잖아 또 몇일? 또 몇일? 아이씨 근데 1 2 3 4 4 너도 똑같았잖아 너도 원래 지금 안 했잖아 아 옛날에 저도 좀 같은 바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루라고? 하하하하하하 저는 제가 다 하나 가르쳐 줄거예요 아니 아 진짜 웃겨 죽겠다 얘네 네 맘말로? 통호 얘랑 왜 이렇게 말 잘해? 맞지? 응 봐주세요 믿어보다는 사람이 얘로 어? 어? 귤? 귤 아니거든 맞아요 맛있어요 뭘 맛있어?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이마도 해 이마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짠거 아니야? 그니까 하하하하하하 투머치로 바른다고 항상 그림은 최새로 알지? 형 이 여자친구 이런거 맞추자 하하하하 투모 하하하하 하하하하 귤욕도 스킨케어 하하하하 제가 열심히 하하하하 지금 바르면 안 되는거 아니야? 잘 말랐잖아 발을 발랐잖아 작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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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투모 간거다 응 너무 예뻐 썸나 지랄함 나도 관리하면 투모치로 되나? 근데 아빠도 좀 예쁘지 왜 너무 아파요? 우리 아빠를 제일 키우고 딱 시원하이고 아빠는 알았어 아빠는 아빠 이미 끝났어 아빠는 여러분 짜잔 오늘은 저는 이렇게 입고 가세요 핑크색 생각보다 나 별로 안 추워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핑크색 자켓에 베이지 요런 요런 느낌 이거 새 신발이라가지고 지금 신고 있거든요 오늘 터모는 뚜루루루뚝 네 소 엄마 이거 전복이 다 다르게 들어갈 때 어? 괜찮네 전복 김치 김치 타코 초록색이 전복 김치 문어 문어 대박 다 먹어야 되겠죠 저기에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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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야 이거 내꺼거든? 응 내간장으로 먹고 있었다고 니꺼야 이거라고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힐링이야 이야 으 우와 바다 앞에 있는 카페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인생에서 사진 제일 많이 찍는 요인 여덟 친구도 저렇게 안 찍어주는데 얘가 지여덟 친구보다 더 잘 찍는데 네 토모는 몇 년간 단련을 해왔다는데 사진 찍어준다 토모 맛있다 하겠지 으 으 으 으 으 그렇겠지 우리 이제 다 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벼Е 감사합니다.